shape builder 툴은 서로 겹쳐진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병합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간편하게 제거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shape builder 툴을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병합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서로 겹쳐 놓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shape builder 툴을 사용하여 티셔츠와 태극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를 보면 둥근 목 부분을 위한 정원, 티셔츠의 양팔을 위한 가로 방향 직사각형, 티셔츠의 몸통 부분을 위한 세로 방향 직사각형이 서로 겹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겹쳐진 오브젝트로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직사각형은 병합하고 원은 제거해야 합니다.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shape builder 툴을 선택한 후 선택된 오브젝트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의 이동에 따라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을 개별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아이콘에 더하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직사각형 위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패스가 한 개의 오브젝트로 병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셔츠의 라운드넥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아이콘을 보면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원을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원이 깔끔하게 제거되어 라운드넥 모양의 티셔츠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티셔츠가 선택된 상태에서 fill 아이콘을 클릭한 후 swatches 패널에서 빨간색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shape builder 툴을 사용하여 태극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두번째 아트보드로 이동한 후 컨트롤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를 만들기 위한 태극 마크와 건곤 감리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컨트롤을 선택한 후 shape builder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노란색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제거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감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노란색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제거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리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노란색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제거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중앙의 원과 직선을 함께 선택합니다. 파란색 원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 병합합니다. 초록색 원을 클릭하고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 병합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원 외부에 돌출한 선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제거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후, 을 클릭해 색상을 제거합니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색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 태극 마크를 선택한 후, 스패널에서 빨간색을 클릭합니다. 하단 태극 마크를 선택한 후, 스패널에서 파란색을 클릭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을 사용해도 오브젝트를 병합하고 제거할 수 있지만, Shape Builder 툴을 사용하면 복잡한 형태도 좀 더 간편하게 오브젝트를 병합하고 제거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Shape Builder 툴의 활용 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멘